김동길 칼럼. 인생은 짧고 사랑만이 영원하다. 고심 끝에 짧은 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가끔 생존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가시밭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경우도 있죠. 인생이 괴롭습니다. 그런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아닌가. 울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요. 어버이 사랑 때문에 살아남았소. 어른이 되어서는 옷 챙겨 입고 날마다 일토로 달려갑니다. 밥을 벌어먹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마음 맞는 짝을 만나 살림 꾸리고 애를 낳아 키우는 일도 힘이 들어요. 덧없는 인생길에 늙고 병들어 지팡이 짚고 서서 휘청거리다. 마침내 왔던 대로 되돌아가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9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란 말할 수 없이 짧은 겁니다. 40의 언덕에 올랐으면 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는지 질풍이 되어 사정없이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걷잡을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젊었으니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세요. 그러나 인생에는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숙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보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돌아오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영영 돌아오지 않는 사랑이 진정 보람 있는 사랑입니다.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고 인생의 숙제가 또한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인생이 짧아도 험해도 괴로워도 상관없습니다. 사랑만이 영혼을 느끼게 합니다. 김동길 건넘이었습니다. 세상에 자연을 enmize국과 인생의 핵떡이 높아체도 드립니다. 사랑 OF 거고 인생의 무 clubs 너무 why 인생의 심사 여러분은 진정 보람입니다. 사랑은 여행을 머리로워도 상iliyor 감사합니다.